임진강 전투는 6.25 전쟁 당시 영국군이 중공군과 혈투를 벌여 남하를 지연시킨 전투입니다. 전몰 용사를 추모하고 참전 용사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하는 행사가 파주설마리 전투 추모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전병천 기자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 3개 사단 3만 명이 파죽지세로 남하던 1951년 4월. 임진강 1원에 주둔하던 영국군 글로스더 대대가 적군에 대항해 전투를 벌였습니다. 격렬한 전투를 벌여 59명이 전사하고 530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들은 수적 열세에도 4일간 중공군을 저지해 유엔군이 방어선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 공언을 했습니다. 영국군 참전 용사와 가족 등 20여 명이 방한했습니다. 임진강 전투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백발의 노병들은 호국 영령들에게 헌화를 하고 거수 경례로 예를 표합니다. 참전 용사들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궈낸 한국의 발전상을 보니 위로와 보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임진강 전투 추모식에 참석하십시오. 한국의 역사는 전쟁의 폐허 속에 참석하십시오. 안 Completely different from what I expected But it's amazing the way the Koreans built it up after here That's what amazes more than anything Rather than the war times You see all the new buildings, everything Now I've come back and seen what you've done since we've been here It's wonderful, wonderful When we got into Seoul There was only one breach across the river And that was being blown up Now there's 34 breaches or something like there 올해로 68주년 맞은 임진강 전투 추모식. 행사를 주관한 보은촌은 참정국과의 혈민관계와 참정용사 후손들과의 유대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전병천입니다.